오늘은 은준이 데리고 어린이대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안좋은데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 10시인데 반짝 동으로 갔다가 오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도착했는데 비오면 안될텐데 안 되는데 은준이는 좀 자고있고 가고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후문 주차장 쪽이구요 일단 준비해보겠습니다 아... 여기 오는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우산 없는데? 아 우산 가기 전에 우준아 기저귀 갈자 기저귀 갈고 가자 아 기저귀 다 갈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한두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 비가 안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산 또 생겼습니다 핑크핑크 하죠 이리로 가면 되나? 뭐야... 벌써 문 바람쥐야 보관 Hemet 봤어 은준아? 이쪽에 올라가고 왔으면 됐었는데 그대로 왔는데 돌아왔네 옛날에는 여기 인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많이 바뀌었네 제가 여기 20년 넘게 안왔다고 온 거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여기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아니 오늘 12시부터 비 온다고 했는데 지금 12시 되지도 않거든요 한 10시? 밖에 안 되는데 비가 조금씩 입장했습니다 일단 우리 목소년 동물원 놀이동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놀이동생 왔고요 일단 저희는 놀이동생을 잠깐만 놀다가 동물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놀다 가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거 하지마 이거 해 이거 타 내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땀이 와 너무 더워요 날씨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니까 물을 챙겨왔습니다 물 좀 먹어 물 물 물 좀 먹어 잠깐 먹는 거야? 한 번 더 먹어 은준이가 아직 어려서 여기 있는 놀이동생을 다 타지는 못해요 소리 나네 그나마 이거 탑니다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샀는데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 은준아 이제 그만 울고 동물원 가자 동물 보러 가자 조심해 앞에 조심히 네 조심히 열어줘 은준아 은준아 김은준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괜히 왔어 더워 원래 여기 동물원만 오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자동차 한번 보더니 갈 생각은 안 안 했어요 아니 저기서 이것 타고 이것 타고 이것 타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까지 탈 모양입니다 지금 힘들어 겨우 설치해서 동물관 보러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아니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우와 하 나만 여기는 거늘이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코끼리 오늘 코끼리 보여 아 아 아 아 아 사진으로 보다가 실제 보니까 이게 그게 그게 배고파서 보고 싶잖아 아 아 원숭이 원숭이 아 엄 아 아 아 어 저기서 뭐가 오는거야 이거랑 뺨 뺨 뺨 뺨 뺨 뺨 뺨 이거 작은 발톱 수다리래 뭐 잡아먹는다 미꾸란치 잡아먹는다 잡았다 사망여울의 여우 뱀이다 뱀 이거 뭐야? 뱀이네 뱀이 엄청 많네 이건 거북이 거북이가 붙어있네 저쪽 가보자 물고기네 올라가 이게 다람쥐 옹숭이래 네 힘들다 새가 엄청 크다 저희는 지금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있습니다 더 이뻐요 땀봐요 온주일도 땀봐요 오늘 온 이유는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내리기 전에 좀 시원할 것 같아서 왔거든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내리기 전에 좀 시원할 것 같아서 왔거든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머리 조심해 머리 그거 버려 빨리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저희는 온주일랑 어린이대공원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 더워요 너무 온전이 이렇게 몰이긴 합니다 아인거야 이거 온주일도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빠이 빠빠이해 빠빠이